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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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Q. Q Q. Q.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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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켓퍼요. 로켓퍼. 누가 쏜 겁니까? 지금 이게 지난 주말부터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하고 이라크 주재 미국 공공기지 쪽에 계속 공격이 있어왔었거든요. 이란이? 이란은 아니고 이라크 내에 있는 시아파 민명대라든지 이런 데서 공격을 좀 했었는데 방금 전에 나온 소식은 뭐냐면 이란 혁명소비대 있잖아요. 이란 혁명소비대. 그건 이제 정기군입니까? 네. 그렇죠. 이번에 사망한 그 사람도 이제 그거잖아요. 이란 혁명소비대. 쿠두스 군. 그중에 쿠두스 군의 사령관이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혁명서를 발표했는데 자기들이 공격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해 보복이 시작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이란의 꼭 정기군이라고 칭하긴 하지만 이란 내에 있는 군대만 혁명소비대라고 칭하지는 않고 시아파 전체의 이슬람 혁명소비대거든요. 시아파 내에 혁명소비대이기 때문에 이게 꼭 이란의 정기군이 공격을 한 거냐 아니냐 이 문제는 조금은 달라질 것 같은데 일단은 중요한 건 혁명소비대가 이란의 이라크 주재 미국 공공기지에 공격을 했고 이 결과 지금 현재 시간의 선물로 미국이 한 0.7에서 0.8%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제 우리 시장은 그나마 좀 선방을 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또 시장을 괴롭히지 않겠나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그렇죠. 어저께 보면 유럽이나 미국 증시 그다음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아시아 증시 대부분 다 반등을 줬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게 전면전이 일어나려면 기본적으로 돈의 힘이거든요. 그렇죠. 전쟁은 돈으로 하는 거예요. 전쟁은 돈으로 하는데 이란이 지금 현재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돈이 없어요. 경기가 좀 도나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전면장 가능성이 높지 않다. 또 하나 분석은 뭐였냐면 이게 이란하고 미국하고 싸워먹이 되면 호르몬채협에서의 부담이 좀 있으니까 원유수속로가 막혀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쪽을 통해서 수입을 하는 데가 어디냐면 아시아. 그렇죠. 특히 중국이나 인도 같은 데 그런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란에 조금은 우호적이에요. 미국의 제재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국가들인데 이쪽이 또 피해를 보거든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는 전장을 이란 전체, 이란이 아니라 이라크 쪽으로 옮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내용도 나오는데 문제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전면정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이런 분석이 제기가 되면서 사실은 어저께 그 이슈로 인해서 상속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방금 전에 나온 내용은 한 30분 전에 나온 건데 일단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란의 정교균이라고 칭하는 혁명소비대 쪽에서 공격을 했다라고 성명서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트럼프가 이란이 공격한 거냐 아니면 자기네들은 테러 단체로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테러 단체가 공격을 한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 결정을 해서 이란에 대한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타격을 하겠죠. 그런 것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트럼프의 트위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어가 돼야지 그걸 알지. 요즘은 영어 자동 번역이 잘 돼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죠. 미국은 그러면 어제 지표들은 잘 나왔는데 지표들이 잘 나왔나요? 잘 나왔다고들 신분한테서 이야기를 하니까. 잘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요. 저도 이제 뭐 그것 때문에 일단은 그 이슈로 인해서 상상한 건 맞습니다. 이슈로 인해서 서비스업 지수가 지난달이나 예상치에 비해서 상당히 좀 잘 나온 건 맞아요. 54 정도에서 55로 올라온 거니까. 근데 그 세부 항목들을 지켜보니까 기업 활동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한 거 빼놓고는 나머지 다 밀렸어요. 고용 지수, 신규 주문 지수 다 밀렸거든요. 그게 좋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아 이게 지속성이 있을까?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의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무역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11월 달 거 근데 수출이 수폭 전월 대비 0.70% 증가한 반면에 수입이 전월 대비 1%가 빠졌어요. 그러면서 무역적자가 트럼프 당선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게 또 미국에는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수입이 감소했잖아요. 특히 이제 뭐 핸드폰이라든지 우리로 치면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감소폭이 컸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과연 미국 시장에 좋을 걸까? 말하는 고민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저께 미국 증시를 보면 별로 그렇게 안 움직였습니다. 장 초반부터 왔다 갔다 해. 뭐 지표들은 그 전에 발표가 됐는데 오히려 빠졌죠. 그러면서 이제 경제기표 발표되면서 살짝 반동을 주긴 했었는데 그 뒤로 이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이 상승을 했던 요인은 뭐였냐면 이거였죠. 반도체 접종들 다 급등을 했고 기술주들이 견고했어요. 원래 장 마감에 좀 더 밀린 거고 장 중에는 보악권 근처에서 왔다 갔다 했었던 잠시만요. 삼성전자 시작 발표.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연결기준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27초 7천으로 전년보다 52.9%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를 했고요. 4분기 영업이익이 7조 천이 나왔네요. 서프라이즈인데요. 이렇게 되면. 6조 5천, 6조 8천을 봤었는데 7조 천이면 컨센서스에 비해서 서프라이즈가 나온 것 같아요. 보너스는 안 좋나? 전년동기보다 34.26% 줄어들었습니다. 매출은 59조 원. 4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이 진짜 많이 올라왔었군요. 7조 천까지 올라왔었군요. 연합인포맥스가 컨센서스 집계한 것은 7조 천. 제가 어제까지 이야기 들은 것은 6조 5천, 6조 8천까지 이야기 들었었었는데 좀 더 올라왔던 모양이네요. 일부 증권사에서는 그 정도로 6조 4천 이렇게 이야기 들었는데 이미 올라오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일단은 뭐 그러면 시장 전망치 부합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보다는 좀 잘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7조 넘어가면 서프라이즈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깜짝 놀라주시죠. 어머 놀래라. 문제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될 건가. 이제 마이크론이 어저께 거의 9%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웨이턴 디지털도 7%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왜? 이거 보면 코엔이라는 곳에서 금융서비스 회사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얘네들에 대해서 목표주가하고 투자 의견을 상륙조정합니다. 보면 목표주가를 얼마나 상륙조정했냐면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50달러에서 70달러 많이 했죠. WDC 웨이턴 디지털 같은 경우도 보면 45에서 88달러 거의 두 배 뛰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목표주가하고 투자 의견을 상륙조정했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디렘의 업환 개선이 좀 확대될 더 빨라질 거다. 이런 소식이 전개되면서 상승을 한 거죠. 오늘 새벽에 도시밭 올랐대요. 더 올라가겠네. 그런 내용들 근데 문제는 이게 다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작년에 거의 70% 80% 뛰었는데 보면 장난 아니죠. 거의 1년 전에 비해서 마이크론이 거의 71% 애플은 100% 뛰었어요. 이런 식으로 작년에 비해서 1년 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이미 다 많은 분들이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70%씩 다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계속 반도체 업종들의 실적들이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그러면 올해 실적 개선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부분들이 반영이 돼 있다고 봐야 되죠. 그 결과는 이게 만약에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오늘 3년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발표하고 나서의 흐름 특히 외국인의 행보가 중요해져 버린 거죠. 이제 그렇게 돼 버리죠. 어제 반도체 업종들이 급등을 했고 그러면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지 그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반도체 업종이 어제 강세를 보인 것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상당히 좋아요. 근데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에 따른 외국인의 행보 차익 매물을 내놓을 거냐 아니면 서프라이즈 때문에 더 매수할 거냐 이 부분이 좀 관건인 거고 또 문제는 미국하고 이란하고 군사적인 충돌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곳곳에서 생길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 전면전 가능성은 없진 않아요.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전쟁은 돈으로서 하는 거거든요. 보통 채권 발행을 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전반적으로 전면전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장기화될 수밖에 없죠. 미국 입장에서도 이란 쪽에 미국 이란 본토를 폭격을 할 요인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혁명수비대가 발표를 했다고 칭했지만 이게 이란의 정규군으로 취급을 할 거냐 말 거냐 이 문제는 많은 부분들이 의구심이 있거든요. 법적으로. 이란도 미국 국방부하고 미국 군대를 테러단체로 어제 규정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얘기를 했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만 모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시장이 아침에 나온 속보들을 어떻게 흡수해 나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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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